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 볼 제품은 닌텐도에서 새롭게 출시한 라보 조립 세트입니다. 이번에 닌텐도에서 라보가 버라이어트 킷과 로봇 킷 두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컨셉 영상이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께서 닌텐도 스위치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고 창의적인 기기다라고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골판지로 만들어진 키트를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출시된 두 제품 중에 오늘은 버라이어트 킷 간단하게 개봉을 해보고 그리고 버라이어트 킷 중에 RC 제품만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구요. 보통 구입하시고 3,4일이면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빠르게 한글판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스를 보시게 되면 샤오미 외장 배터리에 비해서 굉장히 큰 박스 사이즈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가시게 되면 어떤 제품들을 버라이어트 킷으로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버라이어트 킷은 총 5가지의 제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며 첫 번째로는 낚시 게임을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RC 키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아노 키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두 가지는 오토바이나 혹은 집을 만드는 키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키트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나와 있구요. 오른쪽 아래에서는 또 다른 센서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닌텐도 라보를 개봉하시게 되면 안쪽에 실제로 닌텐도 스위치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팩을 꽂고 실행을 하셔야 어떻게 골판지 키트를 조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골판지 키트를 통한 게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전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쿠폰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사실 박스 안에는 그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 있지는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줄이나 그리고 각각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과 그리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쇄되어져 있는 절단선이 그려져 있는 골판지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색깔별로 각각의 키트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 같은 경우는 낚시를 만드는 낚시 키트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구요. 하늘색의 A, B, C, D, E 제품을 활용을 하게 되면 낚시대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낚시대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도 왼쪽에 있는 색깔과 그림을 보면 어떤 키트에 해당하는 골판지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버라이어티킷에 들어있는 닌텐도 스위치 스토리지를 닌텐도 스위치에 넣고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왼쪽 아래에 버라이어티킷이라는 로고가 뜨게 되구요. 기본적으로 라보는 메이크, 플레이, 디스커버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이크는 어떻게 키트를 조립할 수 있는지 설명이 나오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안좋은 점은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조이콘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빨리감기를 하거나 천천히 재생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계속 재생이 되도록 플레이 시켜놓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확인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구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첫번째로 조이콘 홀더를 만들어보지 않으면 어떠한 메이크도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조이콘 그립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 세션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영상을 돌리고 있지만 계속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면서 조립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립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조립하는 단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럼 다음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확인을 눌러주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조이콘 홀더를 모두 만들었구요. 조이콘 홀더를 한번 꽂아 봤습니다. 대다수의 닌텐도 라보의 골판지 킷은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구요. 골판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번 재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이콘 홀더를 모두 다 만들게 됐는데요. 조이콘 홀더를 모두 다 만들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RC 그리고 낚시대 그리고 오토바이 등등 이 버라이어티 킷으로 만들 수 있는 5가지 키트의 조립방법이 모두 오픈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버라이어티 킷 5가지 중에 가장 간단히 조립할 수 있는 RC 키트를 한번 조립을 같이 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낚시대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오토바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 등등 해서 5가지의 키트를 모두 만드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라이어티 킷 중에 RC 킷은 굉장히 간단한 키트로 마치 조립시간은 한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상을 확인하면서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골판지를 잘라서 만드는 부속품이나 여러가지 단계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RC 킷 같은 경우는 조이콘에서 제공되는 HD 진동을 이용하는 단순한 원리로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진동 명령을 내리게 되면 조이콘이 좌우에 있는 조이콘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동을 앞으로 가는 힘으로 바꿔주는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RC 키트는 바닥면이 이렇게 빗살무늬 형태로 직각삼각형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조립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모두 하게 되면 플레이가 활성화되게 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좌우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방향으로 이 조이콘을 꽂게 된 RC카라고 불리는 제품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가지 모드가 존재하고 있고요. 한가지 모드는 단순 조작 모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앞을 확인하거나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을 인지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모드 두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 모드로 바꿀 경우에는 본인이 앞에 있는 센서에 닿는 물체를 확인을 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조이콘 앞에 손을 가져다 댈 때마다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닌텐도 스위치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닌텐도 스위치에서 조이콘에서 어떻게 손가락을 인지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내 손 혹은 장애물이 어느정도 가까이에 있다면 그것을 팔로잉하는 기능으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적외선 센서는 앞으로 조립할 다양한 버라이트 킷의 주된 핵심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트래킹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정도는 우아할만한 좋은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오토모드가 아니라 조종을 하실 때 그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적외선 센서가 어떤 물체를 딕텍팅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나 얼굴 같은 것들을 어둠 속에서도 형체는 확인하실 수 있구요. 그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받아서 가운데 조종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이콘이 더 있으시다면 두개의 세트를 조립하셔서 하나의 닌텐도 스위치로 친구와 같이 조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이런 여러가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닌텐도 라보 버라이어 티킷 첫번째 개봉시간으로 RC카 키트를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닌텐도 스위치 라보 팩의 영상을 보고 만드시는 것보다 직접 바로 조립하시는 것이 좀 더 시간을 아끼실 수 있지만 여러가지 원리들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앱을 찬찬히 플레이 해보시면서 확인하시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낚시 제품을 조립해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